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서울 데이트를 가고 있거든요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데이트하기 딱 좋은 날이야 서울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볼게요 같이 가볼까요 여러분 저희 지금 서울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딱 시간이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돌아다녀 볼게요 와 맛있겠다 대낮부터 포찬은 우리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먹고 싶은데 여기 닭볶음탕이 맛있는 것 같아요 오, 그래 좋아. 닭볶음탕 하나랑 여기 사이드에 짜게치. 짜파게티, 게랑 치즈 아시죠? 이거 꼭 먹어야 돼. 사장님, 저희 닭볶음탕 중짜리 하나랑 짜게치 하나 주세요. 두 개. 짜게치 두 개? 가능한지. 짜게치 두 개를 한 곳에 담아드릴까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abide 거 sebagai 삼겹살이. кош이,86 Hour, 미안합니다. 해야지 Mystery 것을카노인 Azer cent fer다리입니다. 1시간 정도 먹은 후추 흰쌀 파프리카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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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하나는 오빠가 터뜨리려고 했는데. 치즈.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오 친구야.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미친 비주얼인데. 와 여기에. 계란 하나 탁 올려볼게요. 먹는 거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입니다. 와. 왜 이렇게 맛있지? 음. 와. 진짜 맛있지? 나 놀랬어. 오. 음. 음. 와. 아. 고추냉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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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광고가 언니 때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짜파게티 내가 안 짜파게티 우와 감사합니다. 한 5분 정도 끓여서 근데 이 짜파게티가 중요한 게 물 조절을 진짜 잘 해야 돼. 여러분 아시죠? 짜파게티 물 조절을 진짜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완벽해. 진짜 완벽해요. 예전에 나는 이거 물 조절을 어렸을 때 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냄비를 태운 적도 있었어. 다 한 번씩 그러지 않나? 근데 놀라운 건 그거는 그거대로 또 맛있는 거 알지? 소스가 완전 쏙 비어가지고 우린 맛있는데 엄마한테 등짝심해주는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씩 사이좋게 하나씩. 여러분 감자랑 떡도 엄청 푸짐하게 들어있어요. 와. 음. 음. 와우. 와. 이런 건 분무를 좀 겹쳐가면서 먹어야 맛있어. 그러니까. 싹 뿌려줘요. 그렇지. 싹싹 해서. 음. 와. 이거 닭고기 살을 짜파게티 올려. 자. 음. 떡 이씨 떡. 떡. 떡하고. 면하고. . 자게치의 묘미는 노른자 터트려서 라면하고 먹고 계란 흰자로 이렇게 탁 싸가지고 먹는게 노른자가 섞이는게 되게 부드럽고 너 군침도네 지금 또 군침도라 여러분 여러분 아쉽게도 창덕궁은 오늘 휴공일이라서 못보게 되어서 인사동 지금 왔어요 인사동 되게 오랜만에 오거든요 이렇게 돼 이렇게 예쁘죠 표시야? 어 나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그때 데이트할 때가 초기였잖아 4,5년 정도 됐네 오 뭐야 되게 멋스럽네 오 너무 예쁘다 이런 것도 되게 예쁘다 와 붓이 이렇게 커 그치? 이걸로 뭘 쓰는 걸까? 오빠 우리 여기 가자 아 저 전통차집? 인사동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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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미자 냉차 하나랑요 콩가루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음 안쪽은 또 이렇게 옛날 집처럼 되어있다 오 너무 예쁘다 그치? 오 우리도 다음은 이런 데서 한번 먹어봤어요 그러게 너무 예쁘다 콩가루 아이스크림 와 맛있겠다 음 감사합니다 팥도 이렇게 있고 콩가루 동서양의 만남이네 음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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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도 Ray martial PRO 오 häufig 오 오 오 상큼하니 좋다 오늘 날이 참 덥다 그치? 햇볕이 따 살아워 고의자차다 한국의 갬토목이야 아 진짜? 살꺼웠다 이거 이제 어디 갈거야? 이건 저기 청계천 있잖아. 거기 산책하기 되게 잘 돼있어. 오 좋다 좋다 좋다. 거기 가서 산책 좀 하면서 소화를 마저 시키자고. 그래 너무 좋다. 나 청계천 걷고 싶었어. 여러분 저 지금 청계천에 왔어요. 여기 아래인 것 같은데 여기서 간단하게 산책하고 저녁 먹으러 가려고요. 물이 진짜 맑다. 진짜 맑다. 그치? 배도 부르고 이렇게 산책하니까 너무 좋다. 나도. 아까 짜겠지. 진짜 다시 생각날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짜파게티? 짜겠지? 나 갑자기 또 먹고 싶네. 오늘 저녁에 가는 것도 오빠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그래? 뭔데? 비밀. 비밀 비밀. 짠 여러분 저희의 저녁 먹으러 왔어요. 여기 개미산장이라는 곳으로 왔거든요. 지금 이쪽인 것 같은데 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딱 골목에 개미산장.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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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좋지? 여기가 이제 실내. 여러분 여기 원래 루프탑이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오늘 날이 더워서 여기서 먹는 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여기가 요리하는 곳이구나. 서울 한가운데 이런 데가 있다니..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밤에, 이따 밤에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나 보다. 여기서 코레안 비비큐 치킨. 요거랑 갈비 짜파게티. 갈비 짜파게티? 두 개 시켜라. 양념갈비를 넣은 짜파게티래. 하이볼은 그냥 산토리 하이볼이였네? 네네. 감사합니다. 맛있다. 와, 맛있겠다. 여기 위에다가 너무 맛있겠다. 싹 올려서. 진짜 맛있다. 완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어우, 부럽다. 너무 시원한 것 같아. 근데 분위기가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오빠. 약 올리는 거야? 아니. 오빠의 맛이야. 같이 짠하게. 오빠 물 좋아하잖아. 그래. 짠하니. 오빠가 맛있게 밥을 먹였어요. 하아, 왜 이렇게 맛있어. 응. 물도 시원하다 보다. 네. 정말 맛있어. 네. 토끼아에다가 계란, 야채, 그치? 응. 짜파게티가 너무 맛있어. 짜파게티가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이거 갈비 짜파게티인데, 비주얼 보임. 홀. 이게 갈비 짜파게티랑 갈비들. 찐갈비야, 여기 봐봐. 홀. 아니. 짜파게티는 진짜 다양하게 활용한 요리가 있다. 갈비 짜파게티는 좋은데. 이것도 되게 맛있어 보인다. 통갈비가 아주 이렇게. 그리고 치즈랑 청양고추 싸악 이렇게. 싸악 이렇게. 청양고추 진짜 친해안다. 안 먹어봐도 알 것 같아. 여러분. 짜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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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파게틱입니다. 짜파게티. 하나 둘이 먹으면 싹.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세상에 이런 맛이였어? 와, 진짜 맛있다. 오늘 짜파게티 먹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 나네. 파김치, 매운 김치랑 짜파게티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거든요. 출비김치랑 먹었을 때도 진짜 맛있어. 응, 매운 김치. 진짜 맛있을 땐 내가 먹는건데, 맛있겠다. 이게 양념이구나? 맛있겠다, 이게 양념이구나? 맛있어, 맛있어. 아erman wood는 무침같아요. 와, 맛있겠다. 이거 맛있게 맛있어. 맛있겠다, 이게 양념이구나? 짜파게티에 마라샹궈 소스 넣어서 먹는 것도 핫한 것 같던데 우리도 뭐 하나 개발해볼까? 근데 그거 너무 맛있겠다. 마라샹궈 소스랑 짜파게티? 매콤하니 맛있겠는데? 궁금하네. 다음에 만들어 먹자. 근데 오늘 모처럼 진짜 둘이 이렇게 서울 나와서 데이트하는 거 좀 힐링된 것 같아. 나도. 여러분 저희가 서울을 되게 자주 나오는 것 같다 보이실 수도 있잖아. 영상 보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전 서울 나오는 거 좀 좋아요. 뭔가 활력이 막 좀 넘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 매콤한 비비큐 소스에 짜파게티. 오, 그것도 좋다. 맛있어? 갈비랑 짜파게티랑 이렇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소스 주는 거야? 응. 땡클 땡클. 짠. 여러분, 오늘 저희 데이트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인데요. 오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농심 짜파게티 광고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정말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